에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아 손사배 하타치야? 오 제라드야 오케이 아 다행이다 아니 이러고나면 어떻게해 진짜 이렇게 많이 질렀는데 마르셀로도 마.. 아니 지금 나 마르셀로 이런거 봐도 솔직히 기쁘지가 않아 존나 앨바다 지금 막 메시 이런거 나와야되는데 어 내.. 오오오오 아 싫어고 나와야된다니까 아 어 그래 야 근데 얘는.. 아 14포그바구나 14포그바 아 포그바 아 야 근데 너무 망하는거 아닌가? 아 아무리 그래도.. 야야 아니 잠깐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100장에서 30장 까고 그랬는데 아니 아니 이런거 나오면 말도 안되지 아아아아아아 천내배 다행이다 치하고 쉬우봐 아아아아 아니.. 아니 잠깐만요 포그바 하나로 상타치라구요? 장난하냐? 내가 얼마나 지른줄 아냐 오늘? 뒤질래? 어? 와아 와아.. 형 지금 피동쌀거 같애 이런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장난치냐 지금? 보고.. 아 뭐.. 지금은 이득이야? 그냥.. 지금으로 따왔을때는 오키도키.. 아 네이마라.. 보그 isn't ㅈ됐다 이거 진짜 오오오 좋았어 와아 아 다니다 와아 기쁘다 던파문을 잘 뜯은거지 아니 이런 팔카운 같은 새끼들이 무슨 무슨 월배라고 이것도 아 애초 아 왜 막 호날두 메시 많잖아 왜 이런거 같더냐 아 ㅈ됐다 진짜 아아 ㅈㄴ 안뜨는거 같다 탑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거 같다 아 근데 이건 좀 아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아니다 야 백원 짜리나 하고 이러면 안된다 수지타산이 맞을 수가 없다 진짜로 와아 오오오 jeden치가 오드리치 탱갈리 어딨어 강화로 빼는건 아니하고 파지야 그냥 강화로 해 포그바 8억 5천정도 되겠는데 8억 5천정도 오드리치 2억 2천 4백이야 왜이렇게 비싸게 팔어 뭐든 살아라 얘들아 1억 7천 8백 아 싸인다에 파는거지 사간판이요 다니다 지금 받을 필요 없잖아 지금 50억이나 있잖아 너무싼것 같아 내가 1기팔 필요가 있나 9억정도는 해줘야 9조기팔 필요가 없는데 재논논갈때 돈 들어가냐 아 왜 이렇게 안나와 이거 아 수뇌이도 이런거 나오면 안돼 오오오 콩마이코 그래 이런거라도 좀 나와줘야 300원짜리 나오고 자빠졌으니 아 로반? 아 9900원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은 piece Cy Spring $ok geons & R.V 이럼 비행이라도 못살 Control versus B&B including 통로 획일 hing 1시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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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4시간 8시간 1시간 10시간 5시간 9시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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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시간 못살까기야 웨스 2,100원? 호날두 많이 썼어요 저거 다 아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잘나오는거에요 원래 월매 존납도 봐야되는데 아니 이게 내가보기엔 월매 운이 없는 편이야 이 정도면은 월매 운이 진짜 없는거에요 원래 잘뜰때는 호날두랑 미친거 존나 뜨는데 월매 운이 존나 없는거에요 이거 지금 핫하해요 내가보기에는 이렇게 뜨면 안돼요 지금 100에서 이 정도가 괜찮다고? 100에서 이 정도가? 1,100원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 아니겠냐? 여기서부터 시작 아니겄냐 1,100원 2,100원 2,100원 아아 그게 나가야되네 오늘부터 아니 이게 이득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무슨 무릎을 대여 개소리 하지 마요 무슨 무릎을 대여 개소리 하고 있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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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되네 이거 아 진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팔굽표님 또 뵙게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된다 진짜 아 야 근데 이거 X망 지금까지 X망 아닌가? 웨이트 루니 아아 야 이거 근데 지금까지 너 손해 아니야? 포그마 한 3개 또 써도 될 것 같은데?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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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됐다 이거 진짜 오! 하 다행이다 하아 야 얘들아 형 추천을 하나도 못 받았어 이 이적하다가 추천을 하나도 못 받았어 오오 에브라 야 50이 잘나오긴 잘나오네 하아 하아 미니에스타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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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Fifth 보 τα 료 이과인 아 이러면 안돼 이거 존나 아니냐 아니 이 카드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되는거같아 아 잠 못잘거같은데 아 아 아니 존나 잘뜯는데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 잘뜯는거에요 이거 뜨면 안돼요 진짜 호날두 맨날 지금 안돼 이것도 안돼 이것도 맘에 안들어 존나 빡쳐 아 진짜 존나 빡쳐요 지금 아 이거 안돼 안돼 이것도 안돼 이것도 안돼 몸매매네 진짜 와 아 아 진짜 이거 튀어지시죠 호연날두 프로그마는 다 많나봐 지금 존나 나와야되요 이게 뭐 잘뜯어요 뭐있네 와 와아 X됐다 이거 야 뭐야 포스 다 됐냐? 와아 X됐다 이거 아 어떻게 하지? 아 나 지금 잘 떴으면 좋겠다 진짜로 앞을 야 이러면 안 돼 진짜 안 돼 안 돼 이거 진짜 이거 안 돼 오오 아우 아 기분이 안 좋다 오 이쯤 되면 좋아할 때 됐잖아 아 다행이다 그래도 아 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하나 놔줘라 제발 리베리? 딥 아리아? 아 우천? 오오 다행이다 와 오오 정말 다행이네 그래도 아 좀 잘나왔으면 좋겠다 카우이트 메시 로드리게스 아 마이콤 괜찮지 이정도면 호날드 안나오냐? 호날드 안나와? 보현 선수 늘린거에요 200으로 더이상 안눌려줘 나도 이거때문에 진짜 애먹었어 오늘 와 이거 어떻게하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합니까 보겸이 자 이거 추천 눌러줘야겠다 와 야 이거 어떻게하냐 50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돼 진짜 오우 다행이다 아 카우이트 아 카우이트 그나마 다행 모르지 내 인생 모르는거야 진짜 여러분들 여기서 포그바 두장에 호날드 두장 진짜 거기다 메시 뭐 거기다 뜨고 할지도 몰라요 응 쉽진않겠지만 하 봐봐 이런다고 했잖아 진짜 몰라요 이거 와 너무 안뜨는거 아니냐 아 제발 아니 제발 이게 뭐야 아니 이중에서 50장에서 잠깐만 아이 그래도 이거라도 다행이긴한데 박지성 롭순보 호날드 다 터져야돼 진짜 뭐야 월댄 줄 알았잖아 다행이다 아 진짜 제발 나와야 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근데 너무 안 나왔어 오늘 강하로 이득 좀 봐야돼 나 게임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던 거 같아 진짜로 숨차 진짜 달리기 존나한 거 같 그렇지 이런거 터져도 돼요 이런거는 방출하기도 아까워요 이런 건 0카랑 1카랑 합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강화하는 게 나아요 근데 엄청 긴장감 없이 막 간다 긴장감이 있는 거 할 때는 월드레전드 갈 때 해야 되지 않겠냐? 에이 이런 거 일일일 무조건 돼요 코담이 어디서 와라 방금 일일일 실패했기 때문에 오 좋아요 깔끔하게 2카 2등 많이 보네요 강화를 2등 많이 보네요 2 2 2로? 하지마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하지마 호! 오 바미 찰텐 오! 호! 와 이거 언제 하는데 진짜 와 진짜 안 뜬다 와 진짜 안 뜬다 와 이걸로 안 돼 진짜 와 이니에스트 안 돼 진짜 아 이니에스트 안 돼 진짜 하 이재만 이런 걸로 안된다 아 이니에스트 안 돼 진짜 아 이니에스트 안 돼 진짜 8억씩만 받아라 8억씩만 받아라 슈우 본다 이거 슈우 볼게요 여러분들 답 없어요 이거 지금 약간 하타로 나와가지고 슈우 보겠습니다 야 고고 고고해 쪼이고 싶지 이거는 토끼야 빌어줘라 야 게임하다가 이렇게 숨 찰 수가 있는거냐 나 숨차 여러분 안 쪼일게요 여러분들 추천 5천개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안 쪼일게요 안 쪼일게요 상단에 엄지손가락 다담으로 부탁드립니다 메모장으로 쪼이지 맙시다 상반자처럼 갑시다 뭐 쪼입니까 갈게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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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람인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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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